가수 윤종신씨와 전 테니스 선수 전미라 커플의 결혼식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. 결혼식을 앞두고 공개한 이들의 웨딩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윤종신 전미라 커플은 오는 29일 서울의 한 교회에서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리는데요. 결혼식 전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. 윤종신 전미라 커플은 신부의 키가 훨씬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이들이 공개한 웨딩사진에는 오히려 윤종신이 더 키가 커 보여 보는 이들을 의아하게 합니다. 이 웨딩사진의 비밀은 바로 윤종신의 구두에 있다고 하는데요. 보통의 신랑 신부와는 달리 이들 커플은 신부는 오히려 맨발로 신랑은 9cm의 굽을 가진 구두를 신었다고 하네요. 바로 윤종신씨의 9cm 구두 굽 때문에 이렇게 균형 잡힌 웨딩사진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인데요. 신랑을 위해서 맨발로 웨딩사진 촬영 투혼을 모인 신부의 마음 정말 사랑스럽네요.